발소리 들렸겠다 잘 알아요 하나 잡았고, 흰색은 아닌데? 흰색은 아니다 흰색은 잡았어? 어 흰색은 잡았어 먼저 붙어볼게 1층에도 있다 바로 앞에 기절 뒤에 기절 바퀴 흑발 들린거 같은데? 이거 터치할게 왼쪽으로 뛴다 중 3번 내 뒤에 계단이구나 널 내라 잡았어 어 다른팀이네 중 3번 쪽에 또 나왔는데 MK 쏘는거 잡은거야? 아니 2명인거 같아 하나 더 있던거 같아 아 있다 빠이 했다 건너에 있었다 건너 건너오는거 뭐 할 사람? 핑핑차 머리 안돼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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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저거 안보여 뭐야 너희 왜 여기있어 4번 시체 좀 먹자 너 어떻게 하고 왔냐 우재현 너 아잇 나무 뒤에 있는거지 죽이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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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럼 밀게 처럼 밀게 처럼 밀게 처럼 밀게 진짜 팔렸어 뭐야 아 뭐야 그걸 못 쳐? 아니 안 보였어 블루 쩐쩐 때문에 안 보였어 그러네 총소리? 4번째? 4번째? 진짜 인묘 뭐야 우리발이 우와 개잘 쏜다 4번 따기 비비 어 개잘 쏴 쟤랑 몇세기야 여기 나 제일 가까운거 4번 4번 잡을게 어? 원리도 하나 핑 어 봐서 변신이 근데 맨날 다 뺏기는건지 하하하 나도 잘 가까이 하나 어우 가까운거 잡았고 가까운거 잡았고 아 내려왔어 내려왔어 너 알고있는거 같지? 이름 달라 나중에 내가 가까이 하나 멀리 하나 알겠 하하하 쟤는 무인치다 미쳐 얘네 뭐하니 어 뭐야 너 어르신거 잡았었어? 어 ㅈㄴ 야무지네 너 베릴 써라 그냥 어 나 베릴 쓰려고 밑에 있나 난 인사 못할듯 흐흐흐 어 에이 하하하하 이러한거ues 썰어 간 Bu 가 엠퍼 썰어 그냥 엠퍼 썰어 하하 이 분 직업이 영매사인가요? 주거주님들에게 메세지가 많이 들어오네 하하하하 이 나무은 맞나? 아 전화문 써? 사이 둘 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고마워 너 F 같았다 왼쪽에 있잖아 하나 더 있잖아 없어 차 타네 오른쪽 누워서 아이가? 안 잡는다고 난리 났다 진짜 나빴다 경쟁사회 경쟁사회 뭘 해야될지 몰라 어 뭐야 그 친구 일렉킥 다 놀랐나봐 정신을 못 아 잠시만 단발로 바꿨어 재현씨도 아까 그 친구라 아 아